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. 혹시 서예제 짓일까? 장기윤, 어머니는 너한테 안 돌아와. 야, 어머니. 탁성구를 찾았어? 바람도 해치고 악랄하고 무서운 논이야. 너랑 서버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. 당신이 장기윤 대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면 장기윤은 당신이 패기 처분할 겁니다. 그렇게 버려지고 싶어요? 다 장기윤이 사죄해서 그런 거라고 자백합시다.